이제 좀 선선한 가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날짜인데도 한여름처럼 엄청 덥습니다. 올해 여름도 덥고 길었는데 가을도 빨리 오지 않네요.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덥지만 그래도 정원에 나와서 꽃을 한 바퀴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방아가 얼마 전 시둥꽃대를 한번 더 싹 잘라주었더니 이렇게 꽃들이 예쁘게 많이 피었습니다. 은은한 야생화이면서 우리나라 허브라고 볼 수 있는 방아인데요. 배초향이라고도 불리고 요즘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미국 부염도 여전히 매일 몇 송이씩 피고 있습니다. 분홍초파꽃이 여기저기 피기 시작합니다. 화사한 1년생 채송화들이 군데군데 꽃밭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전이라 자금섬은 아직 피지 않았고요. 3시 정도부터 활짝 피기 시작하는 꽃이죠. 1년생 꽃이지만 꽃이 오래 많이 피는 백일홍들은 요즘 아마 꽃밭에서 한창일 겁니다. 저희 정원도 그런데요. 여러 가지 색을 심어 놓아서 이제 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가 떨어져서 내년에 또 자연 발화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백일홍들을 심어 놓았는데요. 봄에는 알리홍들이 꽃을 피우고 그 이후에 백일홍이 필 수 있게 한 번 심어 보았습니다. 사이에 있는 자주달개비인데요. 한 번 심어 놓으면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화도 아주 자라는 것 같아요. 이쪽이 심지는 않았는데 아마 씨가 떨어져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고요. 얼마 전 백양상사화가 피었다가 이렇게 시들었는데 올해는 상사화 꽃을 좀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상사화는 이렇게 꽃줄기 하나가 올라와서 끝에 여러 송의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봉오리가 많이 있는데요. 심은지는 꽤 되었는데 꽃이 잘 안 피더니 조금 해가 묵으니까 이제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백양상사화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봉오리였던 관안풀 칼립 용담이 봉오리색에 많이 물이 들었고 꽃도 이렇게 한두 송의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색이 정말 매력적인 용담의 한 종류인데요. 가을에 아주 보기 좋은 꽃이지요. 잎의 무늬가 예뻐서 잎을 보는 무늬 맹문동이지만 이맘때 보라색의 꽃도 아주 예쁘게 피어서 장관입니다. 뭐 포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이지만 아주 많이 심어 놓으면 이 보라색 물결이 정말 멋진 장관을 만듭니다. 그늘에서 잘 자라는 맹문동인데 무늬가 있어서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잎과 보라색의 꽃이 아주 예쁩니다. 나무 그늘이나 좀 그늘진 곳이 있으면 이 무늬 맹문동이나 이런 호스타들을 심어 놓으면 흙 땅도 덮어주고 풀도 잡아주면서 이런 멋진 모습을 만들어주죠. 강하게 자라는 1년생 화초인 봉선화들이 자연 발화해서 여기저기 많이 피어있는데요. 이렇게 이쪽에도 촛불 맨두라미와 봉선화가 한창입니다. 봉선화의 꽃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참 예쁩니다. 하늘하늘한 꽃이 잎을 예쁘게 보는 은숙인데요. 은청색의 잎이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아주 보들보들한 느낌이 납니다. 너무 너플러플해서 좀 잘라주려고 보니까 끝에 꽃대가 생겼네요. 은숙이 잎을 주로 보는 거지만 꽃이 생기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끝에 아주 작은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르지 않고 꽃이 어떻게 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송엽국을 닮은 작은 꽃이 예쁘게 피는 애기 송엽국 여러가지 색인데요. 이게 저희 정원에서는 노지월동이 좀 힘들어서 매년 심었다가 보내곤 했는데 올해는 화분에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화분들을 보관할 때 같이 모아서 비닐을 덮어서 월동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여름을 좀 힘들어해서 여름 내내 시들시들 했는데 이제 기운을 차리고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고 아기자기한 꽃이 여러가지 색이 한꺼번에 피면 참 예쁩니다. 이 루엘리아는 저희 정원에는 분홍색과 보라색이 있고 그리고 이건 실내활동을 해야 하는 꽃이지만 또 노지월동이 가능한 루엘리아 후밀리스라고 하는 품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루엘리아 꽃은 제가 안지는 꽤 됐는데 노지월동이 되지 않아서 심지 않고 있던 꽃이었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정원에 노지월동이 돼서 매년 심지 않아도 되는 꽃들 위주로 심고 있어서 심지 않고 있다가 너무 예쁘고 또 오랫동안 피어있어서 올해 이렇게 정원에서 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루엘리아는 제가 올해 이렇게 꽃이 피는 걸 보니까 지금도 많이 피어있지만 꽃이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꽃들이 많이 피어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꽃을 볼 수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꽃봉오리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서 꽃 한 송이는 하루만 피어있지만 매일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지월동이 되지 않아서 정원에서 키우지 않기엔 너무 아쉬운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망설였던 꽃이긴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내년에는 한 번 꼭 키워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꽃입니다. 키우기도 너무 수월하고 추위약한 그런 점만 빼면 이렇게 꽃도 많이 피고 색도 은은한 색이 아주 예쁩니다. 주로 보라색 루엘리아가 많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는 루엘리아도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심어 놓았는데 정말 심기를 잘했다 생각되는 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을에 이 밑에 보면 또 이렇게 작은 싹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작은 싹 하나를 물꽂이를 하면 또 뿌리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물꽂이를 해서 겨울동안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 또 정원에 심을 생각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겨울 보관을 했다가 정원에 심은 건데요. 생각 이상으로 꽃이 너무 예쁘고 꽃이 많이 피고 또 끊임없이 꽃이 핍니다. 가을까지 피는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루지월동이 안 돼서 좀 망설이셨다면 내년에는 꼭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쁜 꽃입니다. 이렇게 옆에 봉우리들이 많이 또 올라옵니다. 이거는 오늘 오후에 시들 텐데요. 내일은 또 옆에 있는 봉우리들이 피기 때문에 항상 예쁜 모습으로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건 보여드렸는데요. 루엘리아는 수생식물처럼 키워도 되는 꽃입니다. 물을 아주 좋아해서 그래서 이건 막힌 화분에 수생식물처럼 키우고 있는데요. 물에 이렇게 잠겨있지만 꽃도 잘 피고 잘 자랍니다. 물에 아주 강한 꽃이죠. 그래서 배수가 좀 안 되는 곳이라도 물이 좀 고여있는 곳이라도 잘 자랄 수 있는 루엘리아입니다. 정원에서 그런 곳은 꽃을 키우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꽃이 계속 과습으로 죽게 되는데 이 루엘리아는 그런 환경에서도 아주 잘 자라고 이렇게 꽃도 잘 핍니다. 그래도 노지월동이 되지 않아서 꺼려지신다면 이 품종은 루엘리아인데 루엘리아 호밀리스라고 해서 노지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지금은 꽃이 피어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루엘리아와 화용이 거의 비슷하고 살짝 연한 보라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이건 정원에서 노지월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심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지월동이 되지 않는 꽃과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노지월동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내 보관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면 이런 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지월동이 안 되는 점 때문에 몇 년간 망설였던 꽃인데 올해 심어보니까 진작에 심어서 예쁘게 꽃을 볼 걸 하는 생각이 드는 루엘리아입니다. 아직은 덥지만 그래도 바람이 불면 선선한 가을 날씨로 접어드니까 꽃들이 여기저기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한낮엔 여름처럼 더운데 그래도 바람이 불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가을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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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